이야 용식 인기 폭발이네 용식 인기 폭발이네 안녕하세요 용하 오늘은 용식이랑 부산에 놀러왔어요 그리고 친구 가족들도 함께 했답니다 부산 스타필드시티 8층에 있는 펫파크 용식은 왜 강아지들을 싫어할까요? 반려동물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네요 용식은 응하잖아 그치 배변 봉투에 종이삽도 동봉이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친구 마음에 들어 반려동물을 위한 음수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식이는 따로 떠져야 먹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는 잘 되어 있지만 펫파크의 규모가 기대보다 작아 아쉬웠습니다 쇼핑하기 전 영업시간과 주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인 반려동물이 출입 금지랍니다 때문에 4층 페피플에 용식이를 잠시 맡겼어요 용식이랑 잠시 떨어지려니 무덤덤 만져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용식아 보고 싶었어 지금 걷고 있는 곳은 다대포 해수욕장 용식아 보고 싶었어 배가 왜 불러? 배 빠르게 다수 주지마 천천히 안 해 손 손해봐 손 손 그냥 주자 한 사람 원해야지 너무 열심히 해보는다 휘휘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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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휘휘휘휘 신났다 zam불낙 친근네 친구 친구 필사적이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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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뱉야, 뱉야, 뱉야 이거 뭐야? 나 이거 뭐야? 어 뭐 엄마 너무 좋 dump 검수와 예찬이의 용식이 끼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욕 5 뭐 어어 4 3 시추들 버스 꼴등 시추들이다 시추들 친구 넘게 살렸어 이거 왜 이래 봐 가기 너무 커 친구 너무 좋아 할수 없어 아님 무서워 영식아, 다 몇 하실까? 아이고야, 좋겠다. 야, 꽃밭인데. 아이고, 영식이네, 영식. 친구들이 낯설어가지고. 친구들 무서워. 어떡해? 응? 어떡해? 귀여워. 귀여워. 좋아한다, 좋아한다. 응,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오빠? 여기 해보세요. 이거? 귀여운데? 왜 그래? 동여부도. 실례가. 응, 영식이 너 좋다잖아. 잘했다, 영식이 마음에 들어. 응. 어떡하지? 왜? 엄마 자리 뺏겼다. 어떡할래, 영식아?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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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식이 인기 폭발이네. 이봐, 이봐, 이봐. 영식이 인기 폭발이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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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가져와. 응. 오빠야만 보래. 오빠야만 보고 지만 보래. 응. 엄마 간다. 응. 응.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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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안가? 저 다 가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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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일숙도 공원입니다. 제대로 된 핑크 뮬리를 보려고 왔어요. 응. 응. 기다려. 부산 스타필드 펫공원은 좀 아쉬웠지만, 강아지와 함께 쇼핑한다는 문화는 신선했습니다. 부산 여행은 항상 매력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